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교회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광신도들의 특징은 정상적인 사고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 그 분별이 안 돼요. 이성이 완전히 부러져버렸습니다. 전광훈 광신도들이 제 채널에 다는 댓글들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이거든요. 여기 달린 댓글입니다. 보세요. 전광훈 목사님 목숨 바쳐 일고 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준다. 마치 다른 것들은 도둑질해서 아들에게 전가하잖아. 전광훈 목사님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욕하는 자 망할 자다. 전광훈 씨는 목숨 바쳐 일고 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고 다른 것들은 도둑질해서 아들에게 전가한 거다. 도대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전광훈 집단 말고 누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전광훈 씨가 목숨 걸고 일고 낸 거 아들 준 게 아니고요. 교인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삥 뜯어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들 주는 겁니다. 딸 비싼 사택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 더 소개할게요. 전화임이라는 필명을 쓰는데 절복한 말이에요. 거짓말 좀 하면 안 돼요. 안 목사는 작년에 전광훈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안 목사는 괜찮으세요? 나도 안 목사 유튜버 보다가 안 봤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전광훈 씨가 죽는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이게 조우행 씨가 그렇게 떠들었죠?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네 가지 정도로 심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냈어요. 그게 작년만이 아니에요. 올 말까지 유예를 뒀어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그런데 도대체 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맨날 헐뜯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 안 되죠. 누군가한테 해야 됩니까? 전광훈 씨한테 해야 되죠. 맨날 헐뜯는 거는 제가 아니라 전광훈 씨니까요. 불교신자예요. 혹시 좌파예요? 이게 저 사람들 전가위 보도죠. 맨날 툭하면 주사파, 좌파, 간첩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전광훈 복사님께서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잘못이 없어서 저렇게 많이 모여요? 전광훈 씨 보다 더 많이 모이는데. 옛날에 문설명 씨는요. 나는 실습 중반인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70대 중반. 할머니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광훈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세요. 죄다 노인들이에요. 이 노인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데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 가는데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신자니까. 뭐 그러려나요? 전광훈 씨의 광신도라 그러려나요? 나는 자식들한테 한강문에 빠져 죽더라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손이 덜덜 떨리네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 사장님을 만난 일이 있는데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많은 여자들 건너리고 이래 왔지만 아주머니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못 보셨대요. 시어머니가 안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은 누구라도 경우에 틀린 이야기하면 손이 덜덜 떨려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 편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이체를 말한 거예요. 내 손이 또 떨리는 거 보니 안 목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손이 떨리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했대요. 이상하죠? 전광훈 추종자들, 전광훈 광신도들은요.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돼서 판단력이 상실된 거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실시병생 살아본 결과 원리, 원칙 앞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광훈 씨 원리, 원칙 없는 사람입니다. 전광훈 씨가 돈을 제멋대로 갖다 쓰잖아요. 성도들이 피 땀 흘려들인 헌금을 자기 새 과시하는데, 자기 PR하는데, 자기 추종자들 활동비 주는데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또 전광훈 추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전광훈 광신도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전광훈 씨가 교회 돈을 자기 삼지 돈 쓰듯이 쓰는데 그거 정당한 거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 제정 가지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느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광훈 광신도들의 문제점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전광훈이 가는 거는 다 괜찮아가요. 뭘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되는 거면 전광훈 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전광훈 집단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안 해도 물러보더라고요. 자식도 외면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교회 봉사 충성 헌신? 그런 거 없어요. 전광훈이 광화문 앱 깔게 하라. 그러면 그거 하러 돌아다니고. 천만 서명 자유통일 이거 받아라. 그러면 그거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가입시켜라. 그러면 그거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책임당은 강하게 발급해라. 그러면 그거 하러 돌아다니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 불쌍한 용원들 너무너무 가련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려면 벗어날 게 없어요. 미혹의 용이 작용해도 너무 심하게 작용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트려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